케이크 사러 투썸 왔습니다 이 카메라 앵글를 보냈어요 간만에 보는 이 카메라 앵글 어때? 그러게 우리 영상 안 찍은 지 6개월 지났어 이거 마지막 영상이 어디꺼인줄 알아? 우리 세부 갔다 왔던 거 내가 영상 찍어놓고 안올린 거 있잖아 그게 우리 세부 갔다 왔던 여행이더라고 간만에 카메라 담긴 거 보니까 얼굴에 약간 물이 올랐어요 재영씨 카메라 렌즈 한 번만 쳐다봐 줄래? 아니 그렇지 그렇지 좀 사랑스럽게 좀 사랑스럽게 근데 내가 오늘 카메라로 살짝 찍어봤는데 약간 어색해서 못 찍겠어 머리가 일단 너무 길어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려고 오늘 재영이 생일이거든요 우리 작년 9월 8월 8, 9월에 찍었던 것도 아마 안올렸던 거 같아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보였었나 볼래? 우리 오늘 며칠인지 알아? 만난지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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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는지 알아? 말해 어림잡아 계산해봐 3년 3년 4년 4년 날짜로 아 일수로? 일수로 그러니까 계산기 좀 아니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기야 한... 1800chedule 1800이면 5년 아니야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존재형 생일 축하합니다 나 노래 부르다 눈물 날 것 같지 않았어? 감동적인 상황 아니야? 너 T지? 너 T지? 형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슬슬 F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것 같아 너무 밝게 나오는데? 투썸 케이크고요 코붕이 전재형입니다 코붕이 잘 자세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오늘 머리 자르러 가려고요 나 3분 전에 왔지 조용히 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르러 왔어요 오랜만에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안녕하세요 구독자 1000명 달성 하셨던데 1000명 아직 안 됐고요 아 1000명 아직 안 됐다고? 20명 남았어요 280명이야? 도와주십쇼 저 다리 한쪽은 내려가 있는 법이 없네 잠잘 때고 누워있을 때고 예? 재형씨 응 맞아 걔 앙칼졌어 왜 이렇게 앙칼지게 얘기해? 너가 늦게 나와서 지금 마라탕 먹으러 못 갔잖아 대신 배달시켰잖아 어 밖에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싫더라고 머리가 아주 많이 길었어 뭐지 머리 묶고 다니기지 형아 맨날 베개 누웠을까 여기 피부가 다 여드름 여드름 다 생긴거 봐 여기에 맨날 베개를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맨날 누워있으니까 처음 처음 일 처음 일 하지 말라고 어 이제 그만 내가 현실 하지 갈아 박수 야 일 다 앙칼 뽀뽀뽀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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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으로 카메라 유튜브 안 오 가슴이 좀 섹시한데 오늘 너도 몸무게 몇 킬로인지 말해줘 몸무게 몇 킬로시죠? 제형씨? 67kg 68kg잖아 너 68kg잖아 오늘의 점심 메뉴는 무엇이죠? 제형씨 뭐라고요? 마라 샹궈 마라 마라 샹궈 드시겠습니다 금방 샤워하고 나선지 오늘은 좀 뽀송뽀송하네 마라 샹궈 먹지 마라 너무 야한데 뭐 풀어 외친 게 뭐 풀어 외친 게 단순한 거 위에 있지 않아?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위에 없는 거야? 없는 거라 이야 가슴 근육 다 보여요 지금 이거 올려도 돼? 상속 좀 하지 마 이거 올려도 돼? 올리긴 모르려 많이 삭제해 올린다 이거? 올리지 마 이왕 이렇게 된 거면 팔 근육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어깨까지 걷어서 보여줘야지 상상하라고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한 번만 야 거기 딱 알통 나오게 해줘야지 아니 부여잡지 말고 어깨까지만 아 뭐 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그 뭐냐 비타민은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다고? 아마 내가 올 것 같아요 뭐였지? 아니 예성이 형이 다섯 개씩이나 사 오신 거야 다섯 개다니? 네 다섯 개 먹으면 되겠지 본만두가 나왔지만 우리 전 쪽에는 게임을 멈출 수가 없다 다섯 개動 여전히 해당 앎 희생 여전히 Nokia prop ähr coses ológica 죄 아무 lus 찌 hou 하 hot 와 Süley 아 공간자리 정보하나 빨리 그렇지. 어때 세영아? 맛있어?